참가하실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날씨가 됐고 저희가 물러가고 있는지 많이 시원해졌어요. 더 많이 시원해지기 전에 의심을 누리게 해서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만날 때까지 한 명 건강하시고 앞으로 함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좋은데요. 마지막으로 한 명 질문을 드릴게요.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. 특히 이 질문은 많은 팬들과 함께 응원을 드릴게요. 이렇게 많은 팬들과 함께 응원을 드릴게요. 많은 팬들과 함께 응원을 드릴게요. 많은 팬들과 함께 응원을 드릴게요. 우리는 오늘의 공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